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지선 장제인입니다 저의 앨범 이너스페이스가 12월 18일에 발매되는데요 제가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가장 바랬던 점은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전달되면 좋겠다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더 들여다보고 자신의 내면이 가장 아름다운 우주라는 것을 알고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스스로가 원하는 걸 하면 좋겠어요 그런 걸 그냥 가득 담고 싶은 앨범이었습니다 제가 공연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와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선 사운드나 여러가지 보여주는 것도 좀 더 아름답고 그냥 봤을 때 행복한 공연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와주세요 다 진심인지 난 뭔지 알 수 없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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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